Q. 공찬기의 동점 솔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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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연타석 콤런 김범석! 스코어 7대0 이 7대0 중에 김범석의 지분이 상당히 큽니다 자 1사의 주자 1로 타석에 최원혁! 초구를 건드렸어요! 좌익선 뒤로! 좌익선 뒤로! 패스를 넘어갔어요! 최원혁의 트루프! 이 승부를 다시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데뷔 첫번째 홈런! 최원혁! 최원혁이 데뷔 첫번째 홈런을 이 순간에 기록하면서 이제 한점차! 최원혁! 최원혁의 트루프!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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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이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영빈의 3단 홈런 이영빈의 3점 홈런으로 단숨에 6대0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영빈 9번 타자 주자 2로 높은 볼 받아치면서 높게 그리고 또 하나의 타구가 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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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파울이 선언됩니다. 홍창기 선수 어떤 제수처는 폴 위로 넘어갔다. 그런 제수처를 하는데 이거는 기계로 봐야 돼요. 자 바로 이 파울 라인 선상대로 폴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예민한 상황 속에서 아마 결과가 나오는 것 같군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홈런으로 바뀝니다. 홈런이에요. 연타석 홈런 이영빈 커리어 최고의 날을 만들어내면서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데뷔 첫 연타석 홈런 분위기가 한껏 더 고조되고 있는 LG 트윈스 9대2에서 11대2로 이제는 9점 차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홍창기 선수 어떤 그 유관이 맞았네요. 제수처가 폴 위로 넘어갔다라는 제수처를 했잖아요. 오늘 본인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영빈 아 오늘 5타점 경기를 이렇게 되면 펼치는군요. 대타 김성진 왼쪽으로 높게 그리고 멀리 좌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LG 트윈스 대포를 쏘아올립니다. 김성진의 데뷔 첫 톱런 오늘 두 팀의 정비 시즌 최종전 메가 트윈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진 선수는 올 시즌에도 퓨처스에서도 두 자리 쪽런을 때려낸 힘이 좋은 타자예요. 오지환 선수도 이번 시리즈 안타가 없습니다. 통산 1,549개 안타를 기록 중인데 그런데요 오른쪽으로 멀리 가는 탈구입니다. 이렇게 오지환 자신의 통산 1,600 안타를 홈런으로 오늘의 3,7점 LG 트윈스입니다. 덕가우세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기분 좋은 홈런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시즌 1호 홈런이자 3,600번째 아타 컴치점을 만들고 있는 오지환입니다. 3,600번째 아타 4,600번째 아타 이겼고 타구를 쏘아 올렸습니다. 오 предzyka 선수 뒤쪽으로 타운 암정! 넘어갑니다! 추가 투어 없는 박동원! 박동원의 여섯 시즌 연속 두 달일 수 없는 KBO 역대 51번째 기록까지 동반 기록됩니다. 박동원의 동점 3루프! 2-4-2면 바로 동점을 만들어내네요. 박동원 선수가 이제 서점 홈런을 기록하면서 전부단 상대 홈런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시즌 열 다섯번째 홈런. 이제 타석에는 박동원. 높이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자 좌익수가 담장 쪽으로 붙었습니다. 타구는 멀리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동점 투런! 박동원! 엄청나게 높은 발사각의 홈런! 한참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게 넘어갈까 말까? 넘어가시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너무 발사각이 높아가지고 박동원의 동점 투런 포로 3-3 경기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시즌 16호 홈런 박동원. 인사를 가볍게 주고받은 두 선수. 맞대결은 최고 스트라이크로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입니다! 좌익수 뒤로 스탠든! 인사는 투런 포로! 복귀 전에 유키시에게 두 경기 연속 홈런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상 후유층은 완전히 가신 것으로 보이는 팀의 3번 오스틴 딘 선수의 마네트럼퍼 엘트리스. 비거리가 상당한데요. 돌아불랐어요! 대단합니다. 오스틴 딘! 한 이닝에 두 개째 홈런을 기록합니다. 시즌 24호 홈런! 8만을 잃게 하는 엘트리스의 메가! 초특급 메가! 트리스 포입니다. 다시 왼쪽 큼지막합니다! 큼지막이 3점 밖으로! 오스틴 딘! 오늘도 멀티 홈런 오스틴 딘! 엘트윈스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를 향해 성큼성큼! 어쩌면 이미! 간삼차로 떠나본 오스틴 딘의 솔로포스코어 3대입니다. 엘트리스 최초의 30 홈런 100타점에 도전합니다. 오! 너 모집니다! 오스틴! 30 홈런 100타점! 엘트리스 역사상 이런 선수를 없었습니다. 깊은 눈방울의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이 새로운 기록! 최초의 역사를 새깁니다! 야! Q. 정성과 한편 자세한 댄스입니다. 이번 시즌 모든 구단을 상대로 홈런포를 기록하고 있는 문복엽 시즌 15번째 아치를 선취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오우 끝 하고 온다 계속 갑니다 오른쪽으로 어디로 어디로 현장을 넘어갑니다 침묵했던 오지완이 여기서 홈런포를 하나 가동합니다 선발 전환안타를 완성시키고 있는 오지완의 첫 안타이자 오늘 LG 트윈스의 세번째 홈런포 오지완의 승으로 온다 점수는 이제 11점 차에서 12점 차 14대2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향합니다. 5층! 5층 갑니다! 넘어갑니다! 문복영! 엘지의 봄을 문복영 커리어 첫 스무 번째 홈런을 스리론으로 장착합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4대0 1회 넉 점 차로 벌리고 있는 엘지 트윈스. 3위 수성을 향한 집념이 느껴지는 엘지 트윈스. nymm 박혜민의 타구는 빠르게, 윙수! 뒤로 빠지겼어요, 박혜민입니다! 박혜민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박혜민 2위로 돌았고, 2위로 돌았고, 3루 돌았어요! 홈브로! 홈벤 선취임! 홈벤 선취임! 박혜민의 인사이더팩 홈브로! 홈벤 선취임! 홈벤 선취임! 박혜민의 복부 경쟁자! 인사이더팩 홈브로! 홈벤 선취임! 홈벤 선취임! 박혜민의 전력질주 장면! 박혜민 선취임! 이제 박동원 차례. LG 트윈스 기적한 이후에 홈런 타구의 방향이 왼쪽에 많이 쏠려있습니다. 무려 31개. 지금도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 스튜어. 담장. 담장 받고 떨어집니다. 주자 한 명. 홈으로. 홈으로 불러뜨립니다. 2루까지 나가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요. 돌렸나요? 네. 우선 심판은 홈런을 판정을 했어요. 다시 스타트를 끊습니다. 3루를 돌아서 박동원 홈까지. 박동원의 시즌 20호 홈런. 박동원의 시즌 20호. 오늘 경기 멀티 홈런. 오른쪽 왼쪽을 모두 넘겼습니다. 몇 경기 남기지 않고 박동원 선수가 올 시즌 20개를 채우네요. 2루까지 나가서. 잘 받아 때립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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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갑니다. 김범석. 재협전은 이제 트위스. 이런 타자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타자예요. 김범석은 그냥 이런 타자입니다. 시즌 2호 퍼. 팀이 한 점차 뒤져있는 순간에 다시 리드를 안겨주는 트위스. 트위스. 투아웃 주자 1로 8번 타자 오지환. 3구 걷어냅니다. 오지환 타고 오른쪽. 우익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오지환이 시즌 2번째 언론으로. 결국 8회. 약속의 8회를 만드는 엘지 트위스입니다. 역전 투런 홈런. 이번이니 홈런으로만 석점. 점수 6대4. 두 골을 앞서가는 트위스입니다. 예. 공전 투런. 안전투런. 예. 안전투런. 안전투런. 배우 기능이 안되다. 공전투런. 공전투런.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뻗어 갑니다. 역전 스리런 홈런 홍창기 홈런으로 동점. 홈런으로 역전 화끈한 야구를 보여주는 LG2에 있습니다. 스코어 5대2 와 이승구가 이렇게 뒤집히네요. 홍창기의 역전 스리런 홈런 LG팬드께서는 4월 4일 NC전 구분혁 선수의 끝내기 안타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왼쪽으로 굿바이 끝내기 엄선 구본혁 구본혁 선수가 지난 끝내기 때는 정말 맘에 안 드는 타구였다. 나는 멋있는 타구를 상상하고 꿈꿔왔는데 오늘 그 상황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꿈 아니죠? 단 이틀 전에 짜릿했던 그 드라마를 이번에 장타 홈런과 함께 구본혁이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자 꿈꾸던 상황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야구에서 이런 드라마를 여러분께서는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잖아요. 이런 타구를 꿈꾸고 있었는데 빗마진 끝내기 안타가 나와서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말을 몸소 보여줍니다. 그 말을 몸소 보여줍니다. 자 이런 작은 체구에 벌써 넘어가기 전부터 연경윤 감독의 표정 보셨죠? 우승 때 그 모습 아닌가요? 그만큼 짜릿함을 맡겼던 그렇죠. 그만큼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1984년 노경은 선수와 2004년생 김범석 선수와의 대결 사고타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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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명 5층 9층 2층 5층 1층 2층 4층 1-4-말루 다음 상대는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3곳째 방망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떠갑니다. 우측!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랜드슬램 오지환! 벤디트윈스의 썸머 크리스마스 확실한 선물을 오산타가 홈팬들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자신의 통산 4번째 그랜드슬램 이번 시즌 만루에서 하필 공교롭게 놓쳐놨다. 12세까지 살아나가면서 이제 만루입니다. 때렸고 떠올랐습니다. 멀리 가르카하고 오중간 중견수 뒤로 3장을 넘쳅니다! 3번 타자 오스틴디엘 그랜드슬램 시즌 28으로 온몸포 타점 4개 추가 트윈스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타자 반열로 또 한 걸음을 전진합니다. 점수 6대0 AMG 트윈스! Gargisokivo이du스! Gargisokivo이 유ển한 Gargis lay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